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연한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이 작품은 허생이라는 비범한 인물을 통해 당대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취약점과 모순을 꼬집고 사대부들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한 한문소설입니다. 학습활동에는 이 작품에서 모티프를 얻어 재구성한 허생의 처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두 작품을 비교하시면서 작품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허생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묵적골은 실제 지명으로서 작품의 현실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 칸 초간은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이 얘기는 집이 한 두 칸 정도 되는데 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라는 건 그만큼 허생의 처지가 가난하고 빈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허생은 글리키만을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허생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느질품, 남의 옷을 만들어주거나 바느질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입에 풀칠을 했다. 이거 우리 한자로는 호구지책. 입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방책. 이런 얘기죠. 하루는 그의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독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를 보기 위한 거야. 그래야 출세하는 거지. 즉 허생의 아내는 글을 읽는 행위는 출세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허생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에 익숙하지 못하였소. 하지만 허생이 생각하는 글 읽기, 독서는 학문을 위한 거야. 아내와 생각이 다르지. 그럼 장인밭치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밭치는 옆에 보시면 장인을 낮게 보는 말. 장인은 뭐하는 사람이지? 그치?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지. 그럼 물건을 만드는 것, 그런 것도 할 수 없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양반들이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아내는 아니 양관이 무슨 소용이냐. 잘 못 먹고 사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인 거죠. 장인밭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죠. 보시면 처음에 글 읽기, 장인밭치, 장사. 점점점 허생의 무능함에 대해서 아내의 그런 것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장사는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소? 갑자기 이제 아내가 화를 확 내는 거죠.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밭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럼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뭐야?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을 막 비판하는. 그러면서 도둑질이라도 못하냐? 이 얘기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도둑질보다도 뭐가 더 나빠? 경제적 무능이? 훨씬 나쁜 거야. 윤리적 가치보다도 경제적인 무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막 비판하고 있는 거죠.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에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인 것을. 나는 사실 더 큰 계획이 있었어. 글을 더 읽어가지고 학문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에잇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문 밖으로 휙 나가버렸다. 여기서 이제 끝났어. 하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겠지. 집 밖으로 나갔으니까. 허생은 거리에서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왜? 7년을 집에서 글만 읽었잖아. 바로 운종가. 이제 종로우 이런데 장사 가게가 많은 데로 나가서 시중에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성 안에서 제일 부자요? 변 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변 씨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에 상업으로 불을 축적한 신흥 상공업자, 신흥 부유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 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밑뚝뚝 없이 가서 만냥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변 씨는 그런데 그러시오. 너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변 씨의 어떤 대범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아, 얘도 좀 약간 경우가 없다. 그치?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대. 변 씨의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어.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거리고 가슴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는 맑은 콧물을 흘렸어. 바보 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죠. 몰락한 선비의 전용이죠. 얘가 갓도 다 찌그러지고 옷도 다 너덜너덜하고 이런 거를 한자어로는 폐포파립이라고 해요. 가시 다 이렇게 무너지고 신발 다 이렇게 허름하고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저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거 우리 사자성어로 생면부지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이름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이신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뢰, 자기의 뜻을 대단히 선전해. 과장되게 말한다는 거지. 허세를 부리는 거야. 그런 걸 허장성세라고 하고 하지만 또 신용을 자랑해. 전 반드시 지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대. 그리고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 뭔가 이렇게 얼굴빛을 좁게 해서 아참하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밑에 보면 허장성세, 호언장담, 교원용세, 폐포파리, 생면부지 사자성어 많이 썼으니까 참고하세요. 말을 중언부언, 이말저말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나그네는 형편은 행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만족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시험해보려는 것이니 안 주면 모르대. 이왕이면 그냥 주면 되지? 라고 물었어. 자, 변신은 뭐 하는 거야? 속마음. 허생을 시험하는 거죠. 자,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지 어떻게? 다시 자기 집에 들지 않고 가서 아내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안성으로 가. 안성은 어떤 곳이냐?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 즉, 여러 도에서 올린 물건이 모이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있죠. 안성에서 이제 딱 그런 것들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 안성에 사람들이 많이 뭘 사러 오니까.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 삼남이 어디야?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데겠죠. 그런 데서 올라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추, 밤, 감이며,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의 등속의 과일 등을 모조리 두 배 값으로 샀대. 과일 어디다 쓸까? 그냥 먹는 데 쓰는 거야? 아니야. 다 바로 나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는 형편에 이른다. 지금 허생이 사드린 물품들은 뭐냐? 제사 용품이야. 제사할 때 쓰는 거. 또는 행사할 때 쓰는 거야. 얼마 안 가서 허생이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됐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매점 매석. 한 가지를 독점에서 다 사드려. 그다음에 그걸 비싸게 파는 거지.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돈을 벌었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허생은 오히려 한숨을 길게 내셨대. 나라의 취약한 경제 구조에 이 사람은 한탄한, 아쉬워하는 거죠. 만량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더니 이번에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 제주도에는 칼이나 호미나 포목, 포목이 옷감 같은 건데 이런 게 부족해. 그래서 제주도에 그걸 갖다 팔고 대신에 말총을 사드린대. 말총. 이게 말에 이렇게 갈기 같은 거. 이거 왜 사드리느냐. 몇 해에 지나면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대. 왜? 말총으로 뭘 만드느냐.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망건을 만들어. 갓도 만들고.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10배로 뛰었대. 그럼 얘는 20배로 팔 수 있겠다.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잖아. 이후에 허생은 도적의 소굴로 찾아가 도적들을 설득한 뒤에 자기가 번 돈으로 걔네들을 끌고 빈섬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도록 하죠. 그곳에서 농사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허생은 자신의 이상국 건설에 시험을 마친 뒤에 섬에서 나와서 다시 나라와 나라의 안을 비밀구제하는 거죠. 한편 변시로부터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완 대장이 허생을 찾아와 인재를 구할 방법을 묻는다. 이완 대장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소설 속에 실존 인물을 집어넣음으로써 사실성도 높이고 또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이완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서 허생이 만났었는데 허생은 일어나지도 않았대.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요. 왜? 자긴 대장이라서 보통은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대접해 주는데 얘는 그러지 않는 거야.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음에 막았다. 밤이 짧은데 길어서 듣기 지루하다. 야 너네들의 얘기? 지루해. 너 지금 무슨 벼슬이야? 그래 물어보는 거죠.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을 받는 신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와룡 선생, 제가 공명을 말한다. 그런 사람을 내가 추천하겠다. 천거. 추천한다는 거야. 천거 할 테니까 내가 임금님께 말해가지고 삼고초료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임금님이 그런 인재를 얻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삼고초료하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임금이라도 가서 삼고초료해야 돼? 이런 얘기야.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왜? 이 임금 체면에 임금이 가서 삼고초료 하겠어? 안 하지.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 차선책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나는 원래 제2라는 것, 차선책이라는 건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 우리는 조선이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지고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진 명나라 사람들도 조선으로 많이 넘어왔어.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날에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없이 떠돌고 있다. 너는 조정의 청하여 종실들. 그러니까 왕가의 친척들 또는 왕가의 직계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딸들을 모두 내어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기의 집을 뺏어서서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것들을 뺏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할 수 있니? 이런 얘기야. 즉, 기존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와 집과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 명나라 장졸들에게? 이런 얘기야.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왜? 야, 어떤 기득권이 내 거를 다 나눠주고 싶어 하겠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그럼 네가 그건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의 대의, 대의라는 것은 큰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전 후기에 청을 쳐야 된다라는 청을 정벌해야 된다.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파와 아니다. 청에게 이것저것 배워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천하를, 천하의 대의. 그러니까 청나라를 징벌하라고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해서 결탁하지 않고서는 안 돼.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치르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대. 청나라랑 싸우겠다고 하면 먼저 청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 지피지게 하려면 해야 백전불태하니까 청나라와 싸우기 전에 먼저 가서 청나라를 알아봐야 돼. 지금 만주정부, 청나라 정부죠.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가가지고 걔네들을 섬겨야 돼.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믿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나라 자재들을 유학을 보내. 그리고 상인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지. 그럼 저들도 청나라 사람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우리가 친근하게 지내려는 걸 보고 기뻐서 허락할 거야. 또 몇몇의 국중자재들을 뽑아서 머리를 깎고 되놈, 되놈이 청나라 사람들인데 그들의 옷을 입혀요. 이런 걸 호복 이 머리라는 거 중국 머리 알죠? 빡빡 다 밀고 밑에만 조금 남기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놓긴 했지만 조금 어설프죠? 여기 머리 조금 남기고 조금 남기고 뒤로 남기고 다 빡빡이 호복이라는 건 왜 이렇게 호떡 같은 거 보면 손 양손 끼워가지고 입는 옷을 말하죠. 그래서 중국집에 있는 그림에 보면 나오는 게 변발과 호복이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가서 선배들은 빈공과 이게 외국에서 온 애들이 시험치는 과거 시험인데 거기에 응시하게 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하게 하며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 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청나라와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그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래야 그들과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만약 명나라의 황족의 구에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못 되어도 백구 지국 우리가 이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청나라 사람들과 싸우자고 말만 하지 말고 가서 그들의 실정을 파악하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또 그들을 치거나 그게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자리에 올려가지고 걔가 이제 그걸 관리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야.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런 얘기지.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라는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사대부. 뭐하는 애들이야. 도대체 이런 얘기야. 오랑캐 땅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오랑캐잖아.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더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누가 죽었을 때 입는 거고 머리턱을 한 대 못 가 송구같이 만드는 것. 상투 트는 거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일찍이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 번호기라는 사람과 무령왕이라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신리를 추구한 사람들이야.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진 머리턱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면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있지 않고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이런 말이야. 그까 말만 북벌론을 외치지 실제 너희 북벌할 생각이 있어? 없는 거잖아. 이런 얘기야. 세 가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선고초려해라. 명나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훙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내놔라. 청나라와 실질적인 교류를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신인받는 신하라고 하겠는가. 신인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한다. 무능한 지배층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찌르르 했다. 이대장은 놀라서 급히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니 집이 텅 비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허생이라는 사람의 기이함을 알 수 있는 거죠. 허생이 잠적해버렸어. 그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실학사상 연한 박지원은 중상학파 청나라와의 교류 상업적인 것들 아니지 상업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 당대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실존 인물인 이완대장을 등장시켜서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고 허생이라는 그런 인물의 비범한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달리 결말이 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열린 결말로 끝났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근대의식을 고치한 실학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박지원의 소설이다.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조선사회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풍자하고 가난한 백성구제와 이용후생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했다라는 거. 이 마지막 이 작품의 모든 설명을 잘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꼭 여러분이 한 세 번쯤 읽어야겠죠. 이거 이해하면 이 소설이 끝나요. 취약한 경제구조는 매점매석을 통해서 가난한 백성구제와 이용후생을 강조하는 건 아까 빈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농사짓게 하고 뭐 장사하게 하는 그런 거. 맨 마지막에서는 북벌론의 허구와 지배층의 무능력 허래의식을 비판했다는 거. 허생이 시사삼책이라는 세 가지 방책을 줬는데 다 안 된다고 하잖아. 결국 작가는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북벌론이라는 게 얼마나 헛되냐. 너희가 제시하는 북벌론이 뭐야. 북청이랑 싸우자고 하더니 준비 하나도 안 됐잖아.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런 걸 다 못한다고 하는 집권층은 도대체 너네들은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학습활동 볼까요?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들 사이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보자고 했습니다. 여기 허생과 허생 아내의 갈등은 왜 일어나느냐. 허생의 처는 왜 일어났냐면 이렇게 돼 있죠. 학문적 성취를 몰두하고자 하는 허생과 가족 생계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허생의 아내의 서로 입장이 달라. 그래서 이 가족의 생계보다는 학문적 성취를 추구하는 허생 그리고 가족의 생계가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허생의 처 서로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허생과 이완대장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 거야? 신뢰를 쫓아야 한다고 하는 허생과 명분에 빠져있는 이완대장 사이의 갈등 허생전에 배경이 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 글을 고려하여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사회 현실은 뭐냐? 여기 보시면 허생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취약한 경제구조와 허래허식에 치우신 양반들 그 다음에 명분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지배층에 대한 풍자 비판이라고 볼 수 있죠. 체크해 두십시오. 아마 여러분 선생님한테 받은 학습활동 자료에 답이 써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생의 처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허생전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두 작품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허생의 처가 중심 인물이에요. 중심 인물 자체가 다르잖아. 허생과 허생의 처.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한 삶 속에서 집을 나간 남편을 기다렸던 나는 남편이 집 나간 5년 동안 변 씨에게 돈을 구워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돈에 두고 충격에 빠져. 또한 남편이 자신의 큰 집에 맡겨두고 다시 떠나려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복 동생의 시어머니에게 밖으로 도는 남편의 행동이 자신 때문에 꾸중을 듣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집을 떠나게 결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읽어보시면 이 작품이 허생의 처를 중심으로 설정했는데 과거와 현재를 교체하면서 중심은 이게 이 소설의 특징은 이거겠네요. 제가 체크를 하면 이런 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뛰어난 인재라 했다. 능히 천하를 경영한 재주가 있다고 칭찬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는지 사는지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죽는지 사는지 남편이 모르면서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그 뛰어난 인재라는 말은 분명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리라. 남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란 성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자,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며 자식을 낳아 기르고 또 그 자식에게 보다 좋은 세상에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어머니는 죽고 서모는 살아남았다. 서모는 새엄마지? 난 판단할 수 없다. 어머니가 죽어서 잠시 세간의 칭송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서모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살아남아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았다. 지금도 청안의 윤복이 뒤를 돌보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못했어. 전쟁 중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고 만 엄마보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버텼던 서모가 오히려 낫지 않아? 이런 얘기야. 한참 떡을 찌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다. 떡? 무슨 일 있소? 청안 친정에 가려고요. 길 양식 삼아 백설기를 조금 쪘습니다. 무슨 연고로?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닙니다. 나는 외면했고 더 말하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이 집을 돌아오지 않을지 몰랐으나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 밥장을 부엌으로 내가려는데 남편이 불렀다. 잠시만 이리 와 앉지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소. 남편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데 잠시 묵묵해 있었다. 내 또다시 출유. 집안을 나가려 하오.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여 수레벌 큰 댁에 몸을 의지할 의탁해 있으시오.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 두었소. 이 집을 정리하려 하신다면 아주 안 돌아오시는 겁니까? 나도 모르고. 내 뜻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니 장담하기 어렵소. 남편이 굉장히 무능력하죠. 무책임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지요. 무슨 해계망측한 소리를 하오. 우리는 혼이 난 사이인데 어찌 그걸 쉽게 깨뜨릴 수 있단 말이오. 사람에게는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이니 뭐니 잘도 갖다 대더군요. 우리가 혼이 난 것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을 여자 골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저를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차라리 전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집 안여자가 어찌 입에 담아서 안 될 험한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는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소.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죠? 하루 종일 무릎이 쉬도록 웅크리고 앉아 삭바느질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서소기라도 구워다가 조석을 봉양하고 쌀 같은 거 구워놓은 거야. 아침 저녁을 차리고 그것도 부족해 술 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란 말입니까?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아는 겁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끼익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바로 인륜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 안겠습니다. 분명 하늘이 사람을 내쉴 때에는 행복하게 살며 반성하라고 내셨겠죠. 아, 번성하라고.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가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라고 하셨겠는가 말이에요. 기다리는 게 우리네 부녀자들의 아름다운 미덕 아니요? 미덕이요? 난 꼬박 5년이나 당신을 기다렸지요. 그전엔 굶기를 밥 먹듯 한 게 몇 해였죠?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내 두 손이 바삐 움직이고 두 눈이 호롱불에 짓물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 뭔가요? 앞으로도 뒤로도 어둠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유유자적, 더러운 세상을 경멸하며 가슴에 품은 격려는 뽐낼 뿐이지요. 당신은 친구들하고 담아할 땐 학문이란 쓰임이 있어야 하고 실이 없으면 안 되고 만물을 서로 이롭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당신은 세상에 있는 소위가 없고 당신을 따르려 한 나 역시 그러해요. 허생의 처는 굉장히 주체적이죠. 그리고 추구하는 게 뭐 화려한 게 아니야. 소박한 가정, 누구나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허생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자기의 이상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지. 허생전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허생전에서의 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칠천적인 행동을 하진 않지. 허생의 처는 자기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 결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거.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좀 능겨볼 필요가 있죠.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아이고 아이고. 허생의 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것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뒷부분들은 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